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핏은 바닥에 로도그 내려왔어 로도그 같이 패줄사랑 없나? 차 밸게요 내려왔다 루슈 루슈 피 반 루슈 천천히 천천히 진짜 광벽 있으니까 네 광벽 500 깰게요 깰게요 로고 컷 로고 알베이 컷 로고 컷 지트킥 소울저 지트킥 2층 아군 맥크리 소울저도 2층 교회 2층으로 왔어요 교회 2층 교회 2층 호들러가 교회 2층 도착 맥크리 잡겠어 교회 2층 맥크리 혼자 맥크리 깍 이거 교회가 깨가 땋았다 교회 같이 생겼어요 교회 2층 소울저게 피 여기 디바도 있어요 엔하타도 있어요 다있어 다있어 2층에 흑양 들어갈게요 상황 다수 안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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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 안에 피클이 있어 야 내껀데 그거 왼쪽이 디바 알메인 2층 솔져 왼쪽이 디바 알메인 2층 솔져 2층 솔져 끌져도 살릴 수 있어요? 2층 3 2층 3 지원가나? 2층 3명 빼요 잠깐 빼요 2층 가요 2층 나 끌렸다 2층 뚫었네 2명 갈게요 나 킬 나 그랩 당했어요 차만 밀어줘 2층 다 정리했어 다 누웠어 1개 너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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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막았어 막았어 뒤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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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솔져 누가 비비고 있는데? 왜 이렇게 뛰어낸게 수빈 수빈입니다 이제 수빈 수빈 잘 쏟는데 개모탄 괜찮아요 오늘 맥크리가 좀 샷빨이 괜찮아서 맥크리 자주 할 것 같아요 다음 다음 턴도 아마 할 것 같습니다 아까 우리랑 했었다고요? 서 부탁드리고 어차피 탈락 며칠 스프레이 엠피 엥 젠피 트 샷 욱 나 억울하다 저희랑 했었어야 이렇게 저희가 졌겠죠 제가 못해서 심리 생 이만 생각하시오. 패배는 불가능하다고 이어기시오. 아.. 저 팀. 어? 성울림이시네. 성울림 안녕하세요. 우리가 이겼어요. 어서와요. 성울림. 우리가 이겼어? 우리가 졌지. 이겼어. 야 이거 떨어지면 진짜. 라인 반벽 빨리 먼저 포기하는 팀이 좋을 것 같아. 오. 그래. 아.. 나 포그 부족. 올라왔다. 한조. 뭐야 이 새끼. 한조 한조 여기. 킬. 킬. 킬이 지렸고 한조. 한조 아직도 안 뺐어. 소울 40퍼. 웬주 타간다 웬주 타간다. 솔주한테. 틀어막죠 같이. 야 이거 고구리 잡자. 로그 컷. 라인 주자. 저 조화 좀 붙여줄래. 누구누구누구. 라인인가요? 라인이요. 잠깐만. 리퍼 좀 해. 리퍼 넌. 넌. 무시어 피해. 아. 오. 오. 나 활 개맞이 꽂았네. 한조 우주야. 오늘 중 2층 한조 조심해요. 오늘 중 2층 한조 조심해요. 머리에 활 태방꽃. 로더 우주아. 나이스. 저희 완전 사려야돼야지. 완전 사려야돼. 리퍼 나올 때까지. 5대6이야. 5대6. 아. 방덕 한다고 했는데 시야가 안 돼. 아. 어쩔수록 졌어. 방덕 와가지고. 한 대 레크리스. 저 내려갈게요. 헐. 90파. 다 맞았다. 저 공 아낄게요. 상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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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라인한테. 라인 들어가요. 라인 들어가요. 이겼어. 쟤한테 개피. 쟤한테 개피. 공이 있긴 한데. 빼줘. 하. 상대. 상대. 공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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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funz. 안쪽 Dog. mailing. D.verdf. F. 해로피. 너무 아픈데? 차 오메소로 막아 두 번 총알 구시카 구시오 차 뒤에 숨었다 솔루 대체기 솔루 대체기 솔루 대체기 공 스퀘어 분명 웃긴 했는데 이거 라인 죽었나 일단 도망간다고 소드전 할래요? 부지와 붙여볼게 한조도 있다 한조도 있다 아 죽었고 내가 방패 돌고 있었어야 되는데 다라 나왔습니다 아 뭐야 여기 한조 있어 한조 컷 팔아 나갔어 아 나 데려가줘 메이스 비비로 간 궁극기 충전 중 워낙 알지 안 돼 마지막 편 한 번 막을게요 네 좋아 가수가 때리다 너무 좋은 것 같아 못비빼다 비비나? 공은 썼어요 근데 저 비비는 중 힐이 안 났다 방금 죽었어 아 아깝다 아깝다 못비비겠다 이러면 30초 2층 2층 먹을게요 맥크리 솔저는 왜 빠진다 네 지금 맥크리로 바꿨어 2층 로드업 교회로 들어갔는데 교회요? 알겠어요 1층인가 2층 1층 정면 아 이게 왜 끌려 오오 이제 소린트 살아 살려고 오오 다 죽어 어 옆에 솔져 이거 차 멈춰야 되는데 아 나 진짜 갑니다 비키 없다 2층 솔져 프리딜 한조 프리딜 나 2층 올라갈게 한조 피 3분의 2 야 라인 피 1 한조랑 솔져 솔져 일단 내려갖고 한조 있어 안쪽 거기 앞 네 네 네 당장 그러지 아 나 피가 없어 난 죽었네 네 피 바꿔가면서 그때그때 카운터 맞게 지형이 맞게 오른쪽에 솔져 어 뒤에 룰 뒤에 룰 지속 줄래요? 나도 따라갈게 나이스 나 2층에 있을게 나 2층에 있을게 나 라인이랑 탱커일드 다 잃었거든 저 라인 너무 앞길 너무 앞길 라인 컷 라인 걔네 목표 포착 30초 여기 여기 자리여지 빼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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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거기 라인이랑 다 있었는데 여기 들어 나 궁 오니가 좋냐 못비비기 하나한테 맞춰놨어요 카운터 라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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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이상한데 나 트롤인가 안녕하세요 고맙습니다 추천 한 번씩만 눌러주세요 이번엔 POTC 먹었네요 룰 룰 룰 룰 룰 룰 아 다행이다 죽은거 안나와서 룰 룰 룰 룰 룰 마대님 오실게 감사합니다 고마워요 룰 룰 룰 룰 룰 룰 룰 즉 벱 전 섹 한글자막 by 한효정